1. 세봉챔버 오케스트라는 대상을 거머쥐게 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세봉예술고등학교에 첫 부임했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악의 신의 학교에 마이스토리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네. 오늘 급식 맛있을 것 같은데. 새로 선생님 오셨나 봐. 그러신가? 단어 모집? 안녕하세요.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는 이 학교의 학생 이찬, 민규라 갑니다. 그래 반갑다 얘들아. 새로 오셨나 봐요. 나는 이 학교의 음악선생이 마에스트로라에 성함이 마에스트로인데요. 성이 마고 이름이 에스트로라고 합니다. 에스트로? 성이 마시구나. 말 마. 앞으로 너희들의 음악선생을 맡게 될 텐데 잘 부탁한다. 나는 지금 오케스트라 단어 모집을 하고 있구나. 오케스트라를 준비하시는구나.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댄스하고 날 때도 이렇게 모집을 하곤 하셨죠. 그렇군요. 혹시 지금 오케스트라 단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줄 만한 아이들이 있을까? 이 학교는 말이죠 선생님. 재능에 미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학교의 신인 학생으로서 이 학교를 소개시켜 드리죠. 아 근데 뭐 저희만 봐도 일단은 나오니까요. 저는 어떻게 좀 약간 괜찮아 보이세요? 약간 좀 할 말 없으신지. 눈코입이 있게 생겼죠. 그럼 이 친구 말고 혹시 다른 재능 있는 친구를 얼른 소개해주러 한번 가볼까? 가시죠 마에스트라 씨. 렛츠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 아 저 친구. 어 저 친구는 누군가요? 저 친구는 우리 학교에서 행위예술을 담당하는 행위예술. 재정신이라는 친구예요. 재정신. 저 친구도 제가 잘 압니다. 어떤 친구인가요? 모든 손짓, 몸짓, 발짓 이런 데서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마이스트로 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어 보세요 지금. 저 친구는 지금 땅의 전기를 느끼며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 점프에 아주.. 어 저 스윙! 아주 저 영혼의 순수함이 깃들여져있어. 아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내면의 욕망을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뭔가 뛰어가면서 내 삶을 내 일을 나아가는 약간 저 자신감 저기 어깨에 있는 자신감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런 포부 걸어가고 있어. 세상이 다 앞으로 갈 땐 난 좌회전을 하겠다. 뭔가 좀 약간.. 약간 뭔가 그 나라간 독수리 날개짓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인사를 합니다. 내일이 자신에게 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우리 극단의 저런 순수 예술이 무조건 필요해. 맞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걷는 사람이 아닌데요. 팔자 걸음으로 걷고 있어요. 뭔가 세상을 넓게 바라보겠다는 일부러? 동작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저 박수 저 박수 저 박수! 저 틀어진 모습이 약간 피사이사탑을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피사이사탑. 그냥 치지 않아요. 호흡을 살짝 뒤겨주면서 난 너에게 칭찬을 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겠어. 민규야 천하. 무조건 저 제정신 친구는 우리 극단을 꼭 데려야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지. 제정신이 오 마이 스트로! 이제 가실까요 선생님? 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다음 주변에 또 만나요? 다음 주변에 또 만나요? 쟤도 아까랑 맞혔잖아. 왜 계속 바뀌어? 아니 빨리 하라고! 내가 할 때 바로 나와야지. 또 자르는구만.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생각이 없으니까. 아 잠시만요. 나 지금 무시당한 거 맞아? 아니 이건! 이 친구는 스케세신 홍지수고요. 이 친구는 탭댄스의 신 탭댄스의 신 탭댄스의 명호예요. 이거까지 가르쳐줘야지 내가? 했잖아 아까 아니 불러서 장난을 신이죠. 탭댄스의 신 스케세신 네. 누구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음악선생으로 온 마에스트로라고 해요. 반가워요. 아 지금 저는 오케스트라 단어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뭐 일단 이 친구들의 재능을 한 번 보는 게 어떨까 선생님? 스켓의 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스켓을 주러 왔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학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라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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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지 같이 해줘야지. 너를 보여주는 거잖아. 먼저 스켓만 보고 싶은데 아 스켓만? 네 일단 개인 능력만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변명은 트래비스켓이에요. 트래비스켓 잘해봐. 한번 보여주시죠 트래비스켓 준비됐나요? 네 제 지니에 맞춰서 한번 스켓을 가실게요. etric 지금은 천지입 several 포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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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예요? 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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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 와우! 판타스틱! 브라버! 원더콤 브라버! 다음은 탭댄스의 신 탭댄스의 신 집에서도 신발을 안 벗어요 절대 집에서 그럼 이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어메이징 판타스틱 해요 한번 보시죠 어디 그럼 제 지휘에 맞춰서 탭댄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셋이서? 셋이서요? 혼자서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개인 능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제 지휘에 맞춰서 탭댄스요 오디션 자 리듬에 맞춰서 내 지휘에 맞춰서 탭댄스 내가 늘게 하면? 이거야! 이거였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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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 내가 소고를 치면? 아니 내가 소고를 치면? 합이 너무 잘 맞는구만 어메이징 브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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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그렇게 안 맞아요 같이 있으면 선생님이 조금 그 문제를 좀 찾아서 좀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 탭댄스와 스켓의 지금 호흡들이 조금 더 반박자 조금 어 뭐 조금 릴렉스한가? 릴렉스하게 좀 가볼까요? 좀 엇박으로 조금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너 선생 맞아? 스켓이 조금 더 반박자로 조금 밀려서 들어가고 탭댄스는 조금 반박자 빨리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야? 믿어봐요 알겠어요 마이스트로 믿어봐요 오케이 스켓 먼저 반박자 빨리 반박자 넣기 렛츠고! 스켓 스켓 곰 뽕 빠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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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켓 스켓 곰 뽕 무슨 노래? 예전에 얘를 왜 불어 좀 새로운 새로운 계속 창족해야지 역시 아직 안 맞아요 선생님 아니요 이 친구들은 아주 재능이 넘쳐납니다 아 역시 탭댄스를 찬이도 잘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들 탭댄스 다 잘해요 저는 뭐 다 잘하지만 만능이군요 만능 신인 엔터테인먼트죠 다 괜찮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요쪽이 어떻게 뭐 이쪽 뭐 어떻게 좀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볼 쪽이 많이 차가워요 많이 차갑네요 뭐 발도 발이지만 저는 발보다는 여기가 다 조금만 하고 깊게 해본 적이 없죠 깊게 해본 적이 없냐고요? 딱 봐도 생긴 것도 그렇고 아 생긴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살짝 살짝 간들이고 몇학년이죠? 아 나랑 친구구나 좀 있다가 탈의실에서 만나 야 진짜 내 세분 고등학교 에 오케스트라 그 단언을 모집한다네 좋아 우리는 언덕한 것 같아 이거 박제네 누가 끊을게 나 부야? 근데 이거 뭐 되겠어? 몰라 난 오리 옆 저기, 뭐야 어, 얘들아! 요즘도 오케스트라 혹시 너네 오케스트라에 관심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이 친구들은 저희 학교에서 3단 화음을 제일 잘 맞추는 승관, 순영, 한솔이에요 안인 말 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렇게 좋은 날 아니 어디 사이렌이 우리 학교에 새로 전학 오신 마에스트로 선생님이셔 얘들아 반갑다 선생님이 전학와? 선생님께서 전학이 오나? 전학! 이번에 오케스트라의 단장님이시라고 하죠? 나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B마이너 웃음도 지금 너는 지금 음으로 하고 있구나 와 마일스트로! 역시 마일스트로! 아니 근데 이분은 저희의 선배님이십니다 준영 선배님 버르장불이 없이 주머니를 꼽고 어떠십니까? 국방위는 뭐야? 엄청나지 않은가요? 선생님 근데 또 우리 마일스트로 선생님도 굉장히 음악에 재능이 엄청나시는 어쩌라고 우리가 더 잘해 아주 대단해 아주 대단해 선생님도 같이 화 한 번 맞추시면서 호흡을 좀 맞춰보는 게 어때요? 음을 한 번 던져보려 아무거나 던져보려 넌 정말 섹시 눈 섹시코 섹시 섹시 모든 게 정말 다 섹시 섹시 오케스트라 다돌리내서 이 세상의 음악의 나의 스트로가 되죠 지금까지 웅변대회 잠깐만 이게 오케스트라인 거예요? 아니면 합창단인 거예요? 뮤지컬인 거예요? 어? 이거? 선생님 지금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보십니다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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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나랑 같이 여기 입학하지 않았나? 무슨 순간 입학실 때 봤잖아 그러니까 왜 나 어떻게 생긴 거 같아? 나 좀 가리지 말아줘 어떻게 생긴 거 같아? 봤잖아 나 어때? 정말로 진심을 원해 조용히 인재가 확실해요 우리 학교는 정말로 다닙니다 너희들은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함께하면 아주 빛낼 그런 인재들이야 잠깐만요 선생님 저희가 뭘 믿고 선생님을 따라갈까? 너희들은 날 믿고 날 믿고 날 믿고 날 믿고 날 믿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아니요 저희끼리 한번 회의를 해볼게요 그럼 한번 회의를 부탁해요 어 어 벚궁이 아니요? 이 친구는 음이 계속 나가는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우리의 서 이 학교에서 고음을 제일 잘합니다 선생님 고음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혹시 혹시 잠깐 미안한데 한솔아 너의 최고음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로봇 드세요 선생님 너의 최고음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너의 실력을 한번 보고 싶구나 고음을 제일 잘하는구나 고음을 휴지 필요해 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휴지를 갖고 와보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좋은 걸 음악으로 하는 이 재능인들 마음에 드신가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쉽게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희는 저희대로 완벽하거든요 저희가 왜 그쪽으로 가서 저희의 재능을 쏟아야 하나요? 저희가 뭐에 믿고 뭐에 믿고 들어가야 되죠? 선생님? 이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선생님과 그리고 내 얼굴을 믿으면 될 잠깐 빠져있어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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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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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화음을 맞추고 다 같이 우리의 이 멋진 소리를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맞춘다면 더 멋진 우리은 음악ną 너 진짜? 너? 진짜? 왜 그래...? 오케스트라의 보컬도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럼 뭐 일단 세 명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죠. 여기가 바로 세봉구의 급식실인가? 네 맛집입니다. 아아.. 어떤 또 음식들이 있을까? 마이스트로님, 잠시만요. 아 네. 세봉구가 또 여기 급식이 아주 맛있다고 또 소문이 났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잠시만 잠시만. 젓가락은 제가 넣을게요. 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드디어 밥을 먹네요. 여기 재용이 정말 맛집입니다. 양배추, 삶은 양배추가 진짜 좋거든. 마이스트리님 오렌지 주스 한번 줘요 저기 박자의 신 원우가 있어요 박자의 신 had 지금 원우 리듬타고 있는 저친구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몇 파트까지 할 수 있지? 난 32 미트까지야 32 미트? 저 친구가 박자를 굉장히 잘 타요 정박부터 360까지 우리가 그럼 지금 오케스트라 극단을 지금 아직 모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 친구한테 지금 빨리 가서 모집하러 갑시다. 직접 아주 자연스럽게. 저 친구가 솔직히 제대로 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말 박자를 신인지 박자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파악을 좀 해주시죠. 얼른 가시죠.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요. 오렌지 주스 국만 챙겨. 아, 국은 챙겨. 저는 양배추는 국만 챙겨. 박자 간 거 좋은데?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환, 정환. 정환이 오랜만이야. 오, nice to meet you. 반가워요. 오, 아임 마에스트로. 오,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반갑습니다, 마에스트로. 원우입니다. 아, 원우. 혹시 리듬의 신. 아, 맞아요. 박자의 신. 아, 박자의 신. 제가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걸 보고 있었죠? 16비트 한번 보여드려. 비트였어요, 16비트? 보여드릴까? 30비트로 갈게요. 고릴라 비트 가능해요, 고릴라 비트? 고릴라 비트요? 응. 야, 대단하다. 아주 인재가 좋은 학생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주 앉지 말고. 그러면 약간 호랑이 비트. 근데 누구세요? 호랑이 비트. 아, 저 있잖아, 찬이야, 나. 아, 찬이야? 형, 아, 너 그 인기 많은 애. 아, 그래, 나. 나. 뭐, 뭐 보여달라고? 나, 나.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 비트. 호랑이 비트는 뭐야? 어, 약간 호랑이처럼. 아까 고릴라처럼 호랑이를 약간 연상시키는 비트 잘하잖아, 형. 오케이, 가볼게. 어, 타이거 비트, 타이거 비트, 타이거 비트. 잘하네. 아니, 근데 너가 그랬잖아. 그 32비트 말고 그 64비트 하고 싶은데 배울 사람이 없다고. 아니, 내가 64비트가 안 돼. 선생님, 근데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64비트가 안 되면 조금 어렵잖아요. 64비트 중요하죠. 선생님, 되지 않나요? 아, 되죠. 보여주세요, 64비트. 아까 전에 32비트가 어느 정도였지? 이 정도가 32비트잖아요? 잠깐만,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이스트로 64비트 보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우와! 소리를 아름답게 지르네. 3단 화음이에요. 화음을 아주 잘 하는 친구인데. 정배혁 씨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 이거 잘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저거는? 아니 이거 잘 먹지. 너 매운 거 잘 먹는다 했었잖아. 아 매운 거 잘 먹지 한번 이거 쫙 먹어줘 64비트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 먹겠습니다 64비트 근데 내가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 아 배워야 한다고 하길래 아 64비트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아직 없을 수도 있는 드러기는 저도 진짜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 16점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32비트? 이게 32점으로 된다고 하면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silhou 선생님 표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64비트는 굉장히 빠른 비트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과 sempre 괜찮은거 아니여X2 잠깐만 니 rival 이 친구가 옛날 것도 다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4비트를 해요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64비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빨리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찬희 학생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보여줘 봐요 저도요? 너무 잘해 진짜 너무 편한 게 없어 찬희는 다 잘하잖아 이것도 매운 것도 잘 먹고 아 매운 것도 잘 먹지 여기 또 이 친구가 캡사이신이에요 오 맞아 맞아 캡사이신이라서 매운 것도 정말 자주 먹고 잘 먹고 얘기할 때마다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런 거 저는 실비김치밖에 안 먹어요 실비김치가 너무 매운 건데 이거? 그래서 항상 저 이거 가지고 다니고 그럼 말할 때마다 습습거리는 거예요? 근데 디노가 예전부터 자꾸 계속 찬희가 자기도 잘 먹는다고 자기는 뭐 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예선희가 원래 입학할 때 다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 아 진짜? 완전 실력 봐야 그냥 찬아 너 고추 먹고 64비트로 한 번 보여줘 그럴까? 그냥 여기까지 한 입은 안 먹어줘 그냥 잠깐만 진짜 청량해 잠깐만 자 64비트 저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정하은 학생의 이 습습 리듬도 우리 극단에 아주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고 난 생각해 제가 옛날에 그 비님 레코딩 들어갈 때 습화를 제가 했어요 다시 올라선 무대 조용히 나 뒤주면 난 조금씩 브라보! 브라보! 이렇게 늘어갔어 브라보! 정말 불안하다 왜 앉아 왜 앉아 찬아 왜 앉아 먹어야지 형 찬이 형씨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으시구나 이거 계속하니까 형기증 와 형기증 우리 극단에 마지막에 이제 지휘 마지막 끝났을 때 끝났을 때 끝났을 때 어 좋아요 그리고 저도 껴주는 거예요? 극단 들어올 수 있어요? 어 저 너무 좋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브라보! 뭐 하는 거예요? 64비트 64비트 네 이거 먹고 나 찬이가 뭐 하는 거 본 적이 없네 씹어 일단 20번 씹고 그 다음에 64비트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자 이게 이게 8비트 아직 아직 8비트 16비트 보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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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비트 12비트 지현은 다 잘하잖아 8비트부터 8비트는 8비트 16 16 16 32 32비트 3대 60타 60타 브라보! 브라보! 다 잘한다 브라보! 야 고추 냄새가 여기까지 원우 군은 어느 박자까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뭐 팬비트로도 가능하고요 팬비트 비트박스로도 가능하고 비트박스? 비트박스 비트박스 궁금하다 비트박스 어디 식당 앞에서 침을 뱉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원우 군은 우리 오케스트라 극단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가도 되나요 선생님? 근데 원우는 1학년 때부터 계속 그 비트를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팬비트로도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팬비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팬비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있는 것 같은데요 젓가락으로 모으셔 어 이거는 나는 지금 계속해요 계속해요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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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음 올려줘요 화음 올려줘요 흩어져 나 나 나 나 나 나 계속해요 계속해요 선생님 선생님 쟤 뭐야 저 제정신이 저 친구는 꼭 우리 극단을 데려와야 돼 알죠? 대답이 굉장히 빠른 운이 있습니다 어 저 친구랑 대화하려면 직접 몸에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할 순 없는 거죠 없어요 내가 몸에 대화로 한번 저 친구 꼭 데려와 볼게요 저 친구는 벌써 음식을 어? 음식을 못 잡아요 음식을 못 잡아 걱정 마요 나의 몸에 대화가 있으니까 다녀오세요 선생님 다녀올게요 지금 저게 대화가 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오! 국무를 맞춰가면서 호흡을 맞추고 있어 지금 서로에게 다가가서 뽀뽀 오 오 피했어 오 약간 성장을 표현하는 건가? 선생님은 누구세요? 나는 마에스트로야 마에스트로야 나는 마에스트로야 내 단원에 들어올래? 얘 누군데? 말할 수 있어? 난 못하는 줄 알았지 말을 할 수 있어? Clark Have a great day 나는 거짓말 사인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올까요? 최고의 음악의 신 지훈 군이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반갑습니다 전 이 학교의 음악의 신 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여기 들어올까요? 당신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